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지난 7월 31일 캐나다 케백에서 열린 2022 세계 마술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마술사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한국 마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세계 마술 챔피언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술 대회로 마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마술사 6명을 포함한 전세계의 150여 명의 마술사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박준우 마술사는 매니플레이션 부문 공동 1위에 올랐고 최애찬 마술사는 같은 부문 2위를 수상했는데요. 매니플레이션은 손기술을 이용한 마술을 뜻하며 카드나 밧줄 등 소품을 활용해 마술을 연출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박준우 마술사는 지난 5월 영국 가플런트에도 출연해 엄청난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그의 오디션 공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모두 벌떡 일어나 흑원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국 및 세계 매체들도 그의 마술 공연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한 매체인 레이스 온라인은 그는 어떻게 한 걸까? 비즈티에 출연한 초자연적인 마술사가 심사위원들과 ITV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마술에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박준우 마술사의 놀라운 공연을 본 시청자들이 그를 향해 요술손을 가진 초자연적인 마술사라고 부른다고 서술하며 특히 재생되는 음악이 리듬에 딱딱 맞춰 안무된 퍼포먼스 같은 마술은 마술을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매체 히즈닷컴은 영국 ITV의 BGT 오디션을 위해 한국에서 20시간 이상을 날아온 23세 박준우 마술사가 사운드 트랙에 맞춰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끝없이 카드를 생성해내며 청중들을 숨막히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심사위원 알레샤 딕슨, 데이비드 월리엄스, 사이먼 코엘, 아만다 홀드 모두 그의 공연이 끝나자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브리튼즈 갓탤런트의 매서운 눈을 가진 팬들은 박준우 마술사가 골든버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골든버저를 받지 못한 것에 논란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디션 공연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며 심사위원들을 향해 골든버저를 누르라고 외쳐댔었는데요. 관객들의 압박에 의해 골든버저를 누르기 싫었다고 고백한 심사위원 알렉샤 딕슨이 그가 아닌 다른 힙합 듀오 그룹에게 골든버저를 주자 한때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인 마술사가 힙합 듀오에게 골든버저를 강탈당했다며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박준우 마술사의 마술에 대한 영국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호응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롤러시와 등장한 I'm great I'm literally nervous don't be nervous they're ready if you are yes all yours good luck hello hi what's your name I'm Juno Park love that name and where are you from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한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잘하는 도전의 진문이..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는 잘 친구들과 돌았는데 많은ira режисс어를 지켰다. 그래서 제가 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기다려주셨죠. oops.. 대한민국의 엔 hine bang.. 감사합니다. Okay. Does anyone have sunglasses right now? I do. All right, Grace. Would you mind if I borrow? What's she bring in sunglasses to work for? Because she's a star. Okay. Thank you. That's it. You'll never see them again. You're fi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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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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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ely want to see more from you. I'm so, so happy.